삼성카드 탭태보 영화, 대중교통, 통신비 할인, 적립은 기본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매달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? 삼성카드 탭태보 카드를 처음 신청할 때 라이프스타일 옵션을 선택 음... 내가 좋아하는 커피 통크게 스벅 50% 할인받을까? 아니면 스타벅스를 포함한 10대 커피 전문점 30% 할인받을까? 취한 것 탭태봐! 나의 최애 쇼핑 장소는 소셜커머스 다음주에 모임이 있으니까 트렌디 쇼핑 할인으로 변경! 자, 그럼 새로워진 삼성카드 앱으로 이번 달 맞춤 혜택을 변경해볼까요? 내가 원하는 대로 혜택 옵션을 변경하고 내가 고른 옵션을 다시 한번 확인! 변경 버튼 누르면 끝! 혜택은 매월 변경 가능하고 변경 신청한 내용은 다음 달 1일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내가 원하는 혜택은 탭탭! 이제 더 즐겨요!